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본예산보다 1,790억 원 늘어난 5조 4,26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시교육청은 늘봄스쿨 신설 등 부산형 늘봄학교 관련 사업에 241억 원을 비롯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체인지 실현을 위한 예산안 편성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